룩 선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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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우리가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도 안하고 이거 먼저? 인사 먼저 하고 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어 안녕하세요 우리의 화면을 보여드리자 뭐로 아까 아스트로 왔어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스트로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빨리 끝났어 우리 노래가 끝났어 진정 좀 하고 우리 각자 소개해라 오늘 이거 슈퍼포먼스 소감 얘기해 대박이에요 역시 역시 엔드리 차 네 진행해주세요 엔드리 동심 엔드리 동심 진짜 진짜 진짜요 성격부터 해볼까요? 네 아 진짜 진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랩과 리더로 바꿔야하는 진솔입니다 엔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재입니다 창원재입니다 창원에서 랩과 리더로 바꿔요 안녕하세요 창원재입니다 네 아무튼 소개를 마쳤는데 네 네 제가 슈퍼콘을 또 오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이맘때 좀 왔던 것 같은데 네 성함이 어때요? 성함씨 아 저는 그 시간이 되게 5G 아니죠? 아 5G 아 5G 5G 5G처럼 지나간 것 같아서 되게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의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 안했던 너네 하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뭐했죠? 아 붙잡았어요 예 붙잡았어요 네 그렇게 세 곡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션을 수행하러 가볼까요? 예 미션을 볼까요? 우리 미션을 할 사람 정해야 되잖아요 아 정해야 되죠 지목으로 하죠 예 지목이라니 지정되어 있었다 진짜 방송을 이렇게 하는거야 하나 둘 아 미션이 형 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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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셉은 어 약간 슨을 습관해야 된다고 했어요 슨을 습관해야 된다고 했어요 슨을 습관해야 된다고 습관해야 된다고 습관해야 된다고 습관해야 된다고 역시 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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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해야 되겠지 머리에 꽉 맞아요 미션이 미션이 뭐 닮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VR이죠 VR VR 신개념이에요 일단 배경을 골라드릴게요 어? 고장 났다. 아 왜 고장 났다. 이거 고장 났다. 이거 뭐가 빠졌다. 말투가 왜 이래. 이거 왜 안되지.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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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 왜 그러냐. 일단 풍경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풍경을 고르기 위해서는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풍경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흠을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해서 부장님을 춤추는 노래라네요. 회사하고는 다른데 하지 않겠는데? 그럼 어디 갈까요? 제주도. 제주도 아니야? 해외도 괜찮았어요. 버스킹. 너무 조용하지 않을까요? 아까 막 인사하고 하던데. 네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주도가 일 안거 같아요. 제주도요? 지금 우리 분위기가 뭐야. 회식이야 회식. 저희 회식이니까. 부장님 한번 갑시다. 노래는 여러분들 흠을 돕기 위해서 드로트를 준비할거에요. 여러분들 다같이 그냥 제 노래에 맞춰서 놀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레스테이션 강사 엔세씨 해보시겠습니다. 렛츠고. 여기 무조건 무조건. 우승님. 무조건. 우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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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crit. 조 grace. 랑ils kolig 그냥 잡으려 무조건 무조건이야 투하일 땐 날을 불러도 언니들 짓질 짓는 여행길 오케이! 나한테 더 좋아, 나한테 더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 때, 달려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저의 펑슘을 너를 불러준다 렛츠고! 무조건 달려, 오케이! 렛츠고!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자운 시세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질라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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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좋아! 좋아! 야, 잘 웃어, 잘 웃어. 오케이! 야, 누나! 한 번, 한 번. 보겠지만 맞게도 좋아, 좋아. 공연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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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сам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을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뵈려 뵐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끝장이야 태평양을 건너뛰고 서양을 건너뛰고 꿈고양을 흘려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건너뛰고 서양을 건너뛰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끝장이야 태평양을 건너뛰고 서양을 건너뛰고 꿈고양을 건너뛰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꿈고양을 건너뛰고 티평양을 건너뛰고 서양을 건너뛰고 정해진 벡렅 정해진 벡렅 57점? 역시 우린 가수야! 역시? 역시? 아 역시 57점 우린 가수야! 야 어때? 현우 씨 벗어도 되죠? 벗어도 되요? 벗어도 되요? 저 무대 해야되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열해서 생각하면 돼! 되게 힘들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조용히 조심! 57점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제가 손이 근데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 흥! 네, 아 흥 제일 좋겠다! 아니, 왜냐하면 미션이 부장님을 춤추기 하던데?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봤을 때 미션은 성공인 것 같아! 성공! 심지어 제가 봤을 때 노란 방, 기기가 형을 못 받쳐죠! 그러니까요! 형의 흥을! 그런 거 맞죠? 그거야! 제가 잘못하면! 아, 감사합니다! 기기가 잘못했네! 기기가 잘못했네! 4520점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동까지... 자, 이제 진행하실 거!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박상철 선배님의 무조건을 불렀는데 무조건적으로 오늘 무대도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그럼 우리 짧고 늦게 인사될까요? 아, 네! 오늘 또 악스토로 문화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무대를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꼭 와서 함께 즐겨주셔서 정연스라고 즐겨주셔서 원합니다! 악스토로! 바이! 바바이! BL & MQL & 뿅!